오늘은 파이브테크! 뜨든! 아침부터 약발하냐고! 뜨든! 오늘은 저희가 여기는요 저희가 전북의 장면에 여기에서 저희가 넌커를 잡았습니다! 아시죠? 저희가 거의 육자 가까운 넌커를 여기서 아시죠? 여기에서 또 한 번에 저희가 넌커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하이! 하이! 대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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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시죠 저희 채널은 될 수 있으면 식사하시기 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넘어오실 수 있으니까 자 가봅시다 여기야 일로와 집에 가려고 너무 웃자 어디가? 뭐가? 감성이 메말랐군 여러분 오늘 꽃꽂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난다 나! 배수 냄새나! 네 똥 냄새겠지 헉!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발자국 소울은 최대한 되지 않고 천천히 넘어가서 비층으로 좀 스치워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나뭇가지가 있어 이제는 털너로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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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흑 흑 흑 흑 갈대 숲 흑 흑 흑 흑 어 아 저기로 가고 싶은데 얘를 뚫고 가야겠어 아 근데 이거 남아 너무 큰데? 꺾으면 안 되지만 방해가 되니까 런커! 또 런커! 이것에서 또 런커를? 아휴 나무에 걸렸잖아 내가 런커를 잡잖아? 그럼 저 나뭇가지는 부러지게 돼있어 아직까지 캐스팅이 안 되냐고 조용히 해 캐스팅 쓰레기에 캐스 캐스 아 수축하지 않는데 더 던졌어야 되는데 싱크 무게를 날긴 했는데 포인트 봐 대박 여기 무슨 무인도 같아 튜브 없네 튜브 튜브 안 가져왔냐? 튜브 타고 다니면서 찍어야지 대박 와 진짜 수영하고 놀고 싶다 여기 무슨 장난 아니야? 지금 거기 잡아야지 무슨 수영하고 놀고 너 왼쪽 너 왼쪽 나 지금 여기 한 열 마리 잡고 갈 거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웬일이니? 여기는 파웨어입니다 대박이다 여기 포즈블루 너무 아쉬웠는데 수심은 꽤 나오는데 수심은 꽤 나오는데 수심은 꽤 나오는데 없으면 패스드라 없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이지 내가 못 듣는 거지 잡고 싶다 잡고 싶다 아 지금 손맛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밑걸림이랑 입질이랑 지금 구별을 못하고 있어 진짜 포인트가 기가 많다 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 이 베스 냉장고에서 입질도 없습니다 저희가 문제일까요? 이것들이 문제일까요? 이거 반성할까? 반성 좀 해 알았어 반성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 안 되는데 반성하면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빠른 이동 끌 끌 아니 여기서 탱크 가야지 어딜 가는 거야? 챙겨야지 정신을 못 찾지 정신을 지금 정신 챙겨라 진짜 정신? 끌 끌 정신 여러분 저 찾아보세요 제가 어디있죠? 나와봐 가자 이제 저희가 이 베스를 하지마 저작권 이해가 안돼 베스를 왜 못 잡는거지 우리만의 뭔가의 로고를 만들어야 돼 로고송을 베스를 잡으러 바다로 어? 뭐지? 그거 괜찮은데? 베스를 잡으러 미물로 갈까 왜 바다를 가 베스가 왜 바다에 있어 또라이야 상어 잡냐? 베스를 잡으러 바다로 가 바다 아니라고 상어라고 했잖아 상어라고 했잖아 나 진짜 손발 안 맞아 못하겠네 나도 너랑 못하겠어 베스를 잡으러 미물로 갈까요 베스를 잡으러 미물로 갈까요 빨리 와 이리 와봐 왜 키 좀 재봐 여기도 신발 혹시 여기서 키 좀 재보라고 나 3m는 되지 간단한달하지 날 뭘로 보는거야 지금 날 란쟁이 똥자루로 보나 지금 어 어 이거 포인트 좋다 자 포인트는 계속 좋았어요 그치 그치 포인트만 좋았지 절대 내려놔 봐 커버 낚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다? 커버 낚시의 달인이다 나는 커버 퀸 뭐? 커버 퀸 난 참 이해가 돼 너 꼭 그거 같아 지금 뭐 그 행사장 그 앞에 있는 풍선이 있잖아 바람 불 때마다 이게 부해져가지고 그래 아 아 지금 요쪽 앞에 엣지 부분을 노려보겠습니다 엣지 있게 엣지 있게 오 여긴 풍선 이쁘네 너 풍선 치고 아이고 되게 이쁜 것 같다 배스 포인트 개장 배스를 좀 잡아야 될텐데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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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왜 이렇게 아 잠깐만 스피너베이트 다시 세비를 바꿨습니다 어 뭐지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뭔데 어 어 밑걸림이 왔나봐 너 아이는 너무 많이 날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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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아! 아! 바보야! 아 진짜 참조 지도를 못하냐 진짜 아 미치겠다 와 씨 아 몸 빠질 뻔했어 맞네 아 여러분 맞아요 맞습니다 배스 맞습니다 걸렸어 걸렸어 걸렸네 와 씨 입질이랑 이제 밑걸림이랑 구별도 못하고 있다 아 어떻게 입질 좀 있어요? 없어요 입질도 없어요 집에 가야겠슈 잘 좀 해봐유 아 지는 잘하고 싶쥬 아 고기 구경한 지가 언제유 아따 사투리 곱다 그려갖고 못해유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유 아뇨유 저희 두번째 저수지로 왔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미약한 입질을 살짝 봤고 확실해 입질? 확실한거야? 일단은 한번 입질이라고 하고 천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창의 창의 통합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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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